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게 전국 흐름에 크게 전국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전국 흐름,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지금의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도 나아가서 이태원 참사를 방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지금 당권에 생각이 있는 많은 후보들이 강력하게 나서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당권 경쟁이 굉장히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은 친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꼽히죠. 이 친륜 핵심, 장제원과 권성동을 꼽는데 장제원과 권성동이 모두 다 사실은 이슨 후퇴를 한 셈이죠. 그런데 권성동은 계속해서 대야 공격은 해왔습니다. 장제원은 지역구 활동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를 놓고 장제원이 상당한 활약을 했다. 장제원이 앞장서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역할을 했다. 장제원이 앞으로 이제는 전당대회를 놓고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권성동과 장제원을 비교했을 때 권성동보다는 장제원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활동 공간 폭이 넓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 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다라고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장제원의 경우에는 권성동과 달리 권성동은 원내대표직을 맡았다가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제 낙마를 했죠. 그런 부분, 또 권성동 자신이 다음 차기 당권 도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죠. 당권 도전을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당권 도전에 매달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제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활동폭이 넓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전한 신뢰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이달 초에 가까운 의원들과 만나서 이번 전당대회는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당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의 국정조사 부분도 강력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은 반대한다. 절대 안 된다. 이건 방탄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그다음 이 정치적인 책임, 정무적인 책임 부분은 법적인 책임에 대한 그 수사를 지켜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리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장제원이 전당대회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사고당협에 대한 정비 지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비어있는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지원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 지역구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 시간이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는 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전당대회가 5월, 6월까지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3월로 당기는 방안이 어떻느냐.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도 좀 앞당기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지도체제를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 장재원 의원의 말 또 실제 활동 이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한 사람인 정진석 위원장입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당무감사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이 당을 완전히 정비를 하겠다. 또 정진석 위원장 개인으로는 당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정비해야 될 사고 당입이 너무 많다. 또 그럴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장도 상당히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정진석 위원장이 민주당의 국정조사나 각종 이런 공세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장재원의 지금 활동이 가장 주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3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당대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3월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파동 때 당헌당규를 고쳤습니다. 기존에는 비대위에 대한 임기가 없었는데 비대위 임기를 6개월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 전국위를 열어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석의 리더십에 따라서 6개월 더 연장이 될 거냐. 아니면 내년 3월에 끝나고 끝난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지금 이런 사정인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 리더십과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다른 후보들의 근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근직이죠. 저출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자신의 당권 도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 이런 부분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4월, 5월 넘어가게 되면 전당대회 나경원도 충분히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권성동, 주호영, 김기현, 안철수 모두 지금 전당대회를 쳐다보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기현, 권성동은 아주 강력하게 대야, 공세에 대해서 방어에 나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야당을 공격하는 데 앞장 쓰고 있고 안철수와 주호영은 조금 애매한 입장입니다. 주호영은 국정조사에 있어서도 좀 엇박자를 냈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책임 부분이라든지 또 정진석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당무감사를 중단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이후에 또 이재명에 대한 비리수사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민심이 떠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죠. 당원들이 볼 때는 이번은 유승민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당원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큰 원칙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당원 100%로 치를 것이냐 아니면 80%, 90%, 지금은 70%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승민은 역선택을 노리는 유승민은 아마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번 참사와 이재명의 대장 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유승민은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이 전체가 정말 단결해야 될 이런 시점인데 오히려 내부 총질을 일삼았다. 아마 결정타를 맞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승민은 전당대회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식으로 출마해가지고는 유승민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굉장히 무리를 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리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 그 희생자 명단까지 발표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잘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론도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뭘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해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개인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불필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 정치를 흐리고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이 일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참사에 대한 수습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 또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각종 가짜 뉴스에 대해서 따박따박 잘 대응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가짜 뉴스에 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시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의 지금 질이 멸렬하다시피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장악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드십,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장재원의 얘기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드십, 이 영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누가 가장 적임자냐 누가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잘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냐 이게 가장 큰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재원을 비롯해서 소위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도 좀 앞당기자 또 당권 경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를 앞세우는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주호영, 안철수, 유승민은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 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